나 홍경민이 부르는 가슴 아픈 이별 이야기 그녀가 간다 그녀가 오늘은 망설임 없이 그렇게 간다 왜 그러냐고 앉아보라고 잡을 수가 없어 우리 차 버릴 손길이 난 두려워 어제부터 준비했던 하고픈 말 맞는데 다신 아프게 만들지 않겠다고 이제부터 우릴 위해 모든 걸 걸겠다는 마지막 그 말도 못 들으자 그녀가 간다 당신 볼 수 없을 거라고 나지막하게 말하던 그녀 모습이 남겨진 초라한 말을 자꾸 맴돌아 그녀만 그녀만 잡하나 그녀만 그녀만 저~! 그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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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위해 모든 걸 걸겠다는 마지막 그 말도 못 들으자 기억에 간다 그린 건 나의 눈물 타버린 건 나의 가슴 이젠 어떻게 견뎌야 하는 건지 넋이 막아 사람처럼 멍하니 그 자리야 움직일 수 없는 나를 두고 그녀를 간다